오늘은 면접 보는 날 자 긴장하지 말고 떨지 말고 할 수 있다 화이팅 존슨! 거기 뭐예요? 빨리 들어와요 자, 면접을 시작해보죠 간단히 자기소개 좀 해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? 저는 존슨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, 노래방에서 몇 시간이나 놀 수 있습니까? 돈 떨어질 때까지 놀 수 있습니다 또한 이상 블랙핑크 중에 어느 쪽이 좋아요? 사회성이 없어 보이는데요? 당신의 치명적인 단점은 뭐죠? 아, 네, 그... 그게... 메뉴티콘은 왜 통근한지 아세요? 서울에 바퀴벌레가 몇 마리나 있을까요? 필라나를 옮긴다면 시간과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? 흡연과 도박의 장점은 뭐죠? 이 방에 노폭을 가득 채우면 몇 개나 되겠어요? 킹팀, 오리, 다이오가 킹팀인지 아세요? 빨래가 마르는 유를 역학적으로 한번 설명해보세요 네? 당신 얼마짜리인지라 생각해요? 눈이 작은 거 같은데 남들보다 사물을 작게 보는 거 아닌가요? 자, 시각장애인에게 노란색을 한번 설명해보세요 주량은 어떻게 돼요? 대답하세요 지금 그게 실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? 빨리 대답해보세요 너... 이거 아버지 뭐 하시나? 동판 직업은? 동생은? 형은? 당신 뭐하는 사람이야? 책임질 수 있어요? 어? 야! 야! 책임이요? 책임! 책임! 그딴 걸 왜 물어봐!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아직 무슨 일 하는지 모르는데 누구랑 일 하는지 모르는데 보부가 어딨나요? 어디 있나요? 책임질 수 있어요 아멘